이주희님의 사연입니다. 저녁에 너무 더우면 엄마랑 아빠랑 돗자리 하나 들고 나와 동네에 있는 정자에 나가 발라당 누워 더위를 피했는데요. 그렇게 누워있으면 저희처럼 더위를 피해 나온 동네 어르신들,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. 엄마를 졸라 100원짜리 몇 개 받아서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. 그때 그 편안한 분위기가 가끔 너무 그립네요. 아 정자, 정자에 있는 동네 정말 부럽습니다. 아 이게 저도 진짜 이 추억이 있습니다. 여름이 되면 사실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. 저희도 이제 더우면 집에서 아 더워서 안 되겠다 나가자라고 얘기하면 어린 나이에 밤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렙니까. 그럼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가요. 돗자리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갑니다. 그러면 진짜 옆집, 옆 옆집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도 그 또래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고 그 더워서 더위를 피하러 나왔는데 같이 나와가지고 또 얼음땡 뭐 이런 거 해요. 얼음땡하고 저희 때 또 굉장히 유행했던 이제 놀이가 경찰과 도둑이라고. 이제 저는 뭐 경찰 도둑 이렇게 해가지고. 뭔지 알아요. 이게 저희 때는 이제 하드라고 불렸죠. 하드 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. 그러면 또 그걸 이렇게 먹고. 그러면 또 이제 전문용어로 이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용어지만 이거 해야 돼. 그 쭈쭈바 같은 거 꼬다리 쭈쭈고 딱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나눠 먹고. 맞아요.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. 서로 다른 맛 사가지고 그것만 나눠 먹고.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다세대주택에 살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있잖아요. 거기에 꼭 수도가가 있었어요. 그러면 너무 더우면 아버지나 오빠가 이제 등록하신다고 하고 상의를 벗고 이제 엎드리시면 제가 그 시원한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막 등에 뿌려드리고. 그리고 밤에 진짜 집 앞에요. 그냥 골목이에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에 돗자리 펴고 그냥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늘도 보고. 맞아요. 수박 먹고. 동네 사람들 다 오시면 이야기도 하고.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 날 때는 한강에 놀러가서 강아지 데리고 놀러가서 거기서 돗자리 펴고 막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아 그래서 한강 근처에 사셨네요. 근처에 살았어요. 이야 부럽다.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한강 근처는 아니라서 성북구다 보니까 거긴 또 천이 있어요. 아 있죠. 정릉천. 그냥 가까이만 가도 시원하더라고요. 맞아요. 발도 담글 수도 있고. 너무 좋아요.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. 자.